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될까 이걸 어떻게 써야 올라갈 수 있을까 잘 카카리코 마을의 인파한테 물어보자 아 나 이거 인터페이스에 왜 이렇게 헷갈리지? 카카리코 마을 아 여깄다 근데 이정도면은 일본게임 중에서도 인터페이스 깔끔한 편이야 원래 일본게임들 보면은 RPG 특히 인터페이스 개판인게 더 많아 이정도면 할만해 이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게 일본게임 보면은 UI쪽에 좀 신경을 잘 안쓰는 것 같아 대체적으로 물론 다 그렇다는 것 아니야 항상 그랬어 이상하게 이게 그나마 이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불편하다고 해도 인터 아마 젤다 1이 최근에 나오는 JRPG 게임보다 UI가 좋을걸요 그런걸? 아니 그니까 그런 빈도가 많다는거지 옛날게임중에 보면은 그니까 프루아가 얘랑 비슷한 또래라는거지 젤다의 길잡이 오 이건 틀림없는 백년전 젤다님의 사진 공주님의 추억이 남은 공주님의 추억이 남은 이 사진의 땅을 돌아보면 그대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사진의 땅을 한곳이라도 찾아가는 것에 성공한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나 그대에게 주고 싶은게 있거든 어 사진기획이요? 어디로 가라는거지? 이 사진들의 땅을 순회하면 젤다공주와의 추억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앞으로 남은 곳은 12곳이다 어 잠깐만 그니까 이 사진의 장소를 다 가라는건데 기억이랑 무슨 상관이죠? 링크는 제가 갑자기 아찔한데? 아 잠깐만 아 이거는 내가 공략을 봐야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공략을 인간하면 안보는데 돌아다다보면 알 수 있어 나 기억력이 구데기라서 안된다고 기억력이 구데기라서 안된다고 근데 이거는 뭐 엔딩 전에만 해놓으면 되는거지 아 가기만 하면 된다고? 아 그래? 아니 그럼 그럼 뭐 할만하지 가기만 와도 되는거만 하는거지 어 등반 손수 내일 아침 출근 정상적으로 하려면 실비시전에는 자라 아이씨 가보자 그래도 어디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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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독수리 아니야 저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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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아이씨 바위가 왜? 그냥 바위잖아 어? 저 바위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해보시오 그냥 평범한 바위인데? 아 다른 점만 얘기해봐 다른 점만 이 바위가 400자 이내로 서술하세 으악! 어! 바위로? 동생이야 또 심지어? 형은 어딘데? 괜찮아 나 짱쎈 무기 있잖아 뭘로 손질해줄까 뭐? 올라가서 저 광을 캐버리면은 무력화되는걸까 망치를 써보자 그러면 이런놈은 날부치보다 망치쪽이 좋아 올라갈 수 있잖아 올라갈 수 있잖아 그거야 그거? 그거 뭐지 그거네 그거 그거 거상? 아 거 그고기? 그 그그그갤 있잖아 그거 어어어 그 그 완다와 거상 완다와 일비로 올라갑시다 갑자기 분위기 완다와 고상 아 그냥 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탈거라 아 이게 이상한데 낀 것 같은데 지금 그치 어 지금 껴서 죽은 것 같은데 역시 저 여드름이 약점이었어 아 동생이야 이게 심지어 형은 어디 갔어 방금 배운 것 두 사람은 돌에 깔리면 죽는다 이 놈은 정한 녀석이 올라가 보자 아 그렇지 정답은 강공이었어 차지 공격 역시 차지 공격이야 보석을 많이 주네 뭐 호접이네 호접 녀석이야 형은 좀 세겠지 형제 중에 최악체라고? 아 그래 아 잠깐 설마 여기 올라가야 되나? 아 저기 올라가야 되네 뭐? 지지 공격? 저기 있다 여기 올라오는 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나 설마? 뭐야 이거 정보 김도는 추워서 벌벌 저는 링크가 취향이라고 직접 밝혀 야 취향이 아니라 귀엽다고 그랬지 내가 너 미친 왜 이렇게 비약을 해? 어? 바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시벨이로의 사당 어떻게 이름이 시벨이로야 어 쌍둥이의 기억 이번엔 능지 파트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억을 남기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 남겨진 기억이 구슬을 인도할 것이니 뭐 뭐라고? 짝이 되는 사당의 기억이 이 사당의 해답이 되고 이 사당의 기억이 짝이 되는 사당의 해답이 되니 야 이거 설마 다른 사당도 가야되는 부분인가 이거? 이거 여기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아니야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 게임의 특성상 이 안에서 다 끝나 이 그렇게까지 안 만들었을 거야 그렇게까지 안 만들었을 거야 노을이의 정국 이 안에서 해결해 나 이 사당 깼을 때가 떠올라서 눈물이 나고 있어 도망쳐 형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빡대가린 아니거든 다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증명하겠다 자 봐봐 지금 저 구슬이 박혀있는 파란색 구멍에 있는 구슬들 그냥 패스 어디인 거야 이게 내 생각에는 반대편에 지금 똑같이 돼있는 어? 이 부분이 있고 그거대로 그냥 이거를 그냥 거울처럼 맞추면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아마 그런 퍼즐이겠지 어딘가 이거랑 비슷한 힌트나 이거랑 똑같은 필드가 있어 지금 이 안에 이 너머가 됐든 아니면은 어 뭐 그림이 됐든 그럴 확률이 높아 이런 퍼즐의 특성상 난 이미 3분도 안되서 파악했어 지금 그럴 거야 아마 아마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좀 찾아봐야겠어 기억을 남기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 기억을 남기기 전에 안녕하세요 멘타 출신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 퍼즐은 일단 옮겨보자 이거 수상하지 않나 이거 아닌가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닌가 아싸 잔심의 장도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하악 팍 팍 made up 워어억 4시간 안으로 깰수 있는지 법진은 배팅하자 일단단 정배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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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폭탄인데? 폭탄을 넣어도 발동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기억을 남기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않으면 힌트가 떠오를거야 가만히 있자 움직이지 마 아 고대인은 정정당당하게 전처럼 피지컬로 승부하자 무신 김도가 두렵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자 지금 움직이는 새끼 저 엘리베이터 멈춰야겠어 저 녀석을 멈춰야겠어 이거 이거 이 안에 움직이는게 아무것도 없게 해야돼 기분 나빠 멈출까 아 아 정답을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짝이 되는 사당이랬으니까 다른 사당이겠지 짝이 되는 사당이 이 어딘가 또 있을거야 산 산 어딘가 있을거야 산 아 맞은편 산에 뭐 또 사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가면 라이더 만약에 그런 사당이 존재한다면 여기서 보여야돼 그냥 여기 그냥 보여야돼 여기서 이 사당 벽에 힌트가 있는게 아닐까 아니 바깥까지 나가는 퍼즐이 아닐거야 너무 갔어 이건 아니야 짝이 되는 사당? 짝이 되는 사당? 설마 낮이랑 밤이랑 낮이랑 낮이랑 밤이랑 저 배치가 다른가? 아니야 그런 암시는 없었는데 택기 택기야 택기야 뭐해 지금 어? 지금 뭐하냐고 사당에 택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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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른단 말이야 들어가자마자 움직이지 말자 들어가자마자 움직이지마 브라우저 히스토리까봐 사쿠라요 움직이지마 에이 몰래 위키산스 할바야 흐수배를 울리지 그렇게 주한 형 아니다 기업을 남기기 전에 움직이지 말아 기억을 남기기 전에 움직이지 말아 조금만 더 얹어 아 등에 대걸레 사당 이거 사당력 손대로 배운거고 아 아 냥 냥 냥 냥 냥 냥 도매와 고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다.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그녀의 눈에서 한줄기 눈물이 흘러넘사 대체 왜 용사에게 퍼즐을 풀라고 하는 것이냐 가논 잡게 그냥 힘달라고 젤다 가논은 늙어 죽었다 저 힌트대로라면 내 생각에는 또 다른 사당이 있어 당연히 그거 같아 아무리 봐도 나 연매기려고 지금 나가지 말라고 하는거지 당연히 봐봐 당연히 짝이 되는 사당이면 다른 사당이 있겠지 당연한거야 당연히 다른 사당이 있겠지 어? 근데 그 사당이 짝이 되는 사당 짝이 되는 사당을 찾아야돼 지금 여기 안에만 있을게 아니야 난 처음부터 이거 보자마자 짝이 되는 사당을 생각했어 애초에 짝이 되는 사당이 해답이 돼 야 이거 설마 다른 사당도 가야되는 부분인가 이거? 근데 지금 고정관념에 쌓여있어 지금 다른 사당을 찾아야돼 근데 그 다른 사당을 어디서 찾아야되느냐가 문제겠지 일단 그게 문제야 너냐? 이 새끼라는 남자가 얼마나 방송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는지 아셨습니까? 맞네 저거네 하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야 백퍼센트 백퍼센트 이거다 봐봐 지도를 봐도 아니 지도를 봐도 봐봐 지도를 봐도 쌍둥이 산이잖아 형 아우 맞은편에 있는 아 알고 싶으면 울리라고 어? 맞네 아 이거네 이거네 시베냐스의 사당 시베냐스의 사당 좋아 열어보자 백퍼센트 여기에 힌트가 있어 백퍼센트 이형은 하라는대로 하기싫어하니 혼수벨 울리라고 계속해라 그럼 노방종임 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핳하핳 흐흑 내 자금 어디 있을까? 흐흐흐흐흐흣 흐흐흐흐흐흐흐 그렇다. 쌍둥이 사장이다. 도와줘. 비커어 10분 전에 본인이 한 말 이 사당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 바깥에 있겠지 당연히 어? 아니 형상식적으로 인간인 우리도 짝이 없는데 사당 따위가 짝이 있겠소? 이거 누가 봐도 화장실 간다고 하고 콩보고 아니요 저는 화장실 가서 안 봤어요 애초에 거기서 답이 안 나와서 난 나간 거야 그냥 아니 그 안에 뭔가 기믹이 있으면 내가 했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간 거지 아니 봐봐 나는 나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어 지금 이 스테이지 안에서 끝난다는 고정관념 근데 나는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헤매다가 알게 된 거야 이 안에는 답이 없다 솔직히 이 안에서 30분 헤매서 답이 없는 거면 없는 거야 딴 데 가야지 그리고 봐봐 쌍둥이 산이잖아 쌍둥이 산 쌍둥이 산이면 한쪽에 대칭되는 사당이 있었겠지 당연히 아니 그 훈류보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다 아니다 이러지마 택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 가지고 설마 화내려 그런 거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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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기야 진정해 진정해 택기야 근데 이제 이런 게임 하면은 항상 그래 훈수무쇠랑 훈수무쇠무쇠랑 훈수받네 내가 풀면은 이제 훈수받네 이러고 애들이 억지 부리는 거랑 항상 있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5 6 12 19 그는 단지 음향 조화를 부정했을 뿐이야 4절 멈춰 4절 멈춰 4절 멈춰 됐어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저 훈수를 보고 그걸 했거나 내가 훈수를 진짜 봤으면은 억울하진 않을 거야 근데 좀 억울하다 그냥 진정해 김도 그냥 게임일 뿐이야 그냥 그냥 좋아하세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네요 이 악무는 채팅하시고 너무 심하면 밴을 할게요 애초에 뭐 막는 것부터가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내가 괜히 자존심 세우겠다고 괜히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그냥 훈수받다고 그냥 말하고 그냥 하하하고 넘겼어야 되는데 아 네 탁구왕 김제빵님 13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네 탁구왕 김제빵님 13개의 구독자 네 탁구왕 김제빵님 13개의 구독자 아 이 분 아 이 분 아 근데 님들아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 내 잘못이 맞아 아 그니까 님들 아 님들 서로 싸우지 마요 진짜 누구 누구야 뭐 책임을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장 큰 책임이니까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어 이것도 내 자리네 미안하다 그냥 나이먹고 꼬롬해가지고 그냥 어? 주둥이 뒷발 낳아가지고 그냥 지가 뭐 순수를 안 봤대 어? 이런 사람이 어딨어 어 봤잖아 그렇지 봤잖아 봤어 봤어 조심해 미안해 한잔할까? 우리 한잔할까? 하하하하 아 네 CSJ10430님 아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맥주 한잔 한잔 한잔해 한잔해 짠 어 우리 분위기 곱창낸 김도익이 건배 하하하하 그래 조수 믿기서와 하하하하 이제 곱창 냈으니까 어? 그 곱창 이제 이렇게 매듭 풀어야지 어? 이 곱창 내가 내가 낸 곱창은 내가 푼다 어이 린씨 지금 선소도구 파손한거야? 잘나 땡이 양치가 훈수를 안 봐 아니 드끼야 뇌절하니 또 뇌절하고 있지 드끼야 응? 자 게임하러 갑시다 가자 우리 젤다 한번 날아가볼까? 어? 젤다 저기 사방 보이지? 어? 저기 또 어떤 퍼즐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하하하하하 날아간다 아 퍼즐을 어 퍼즐 풀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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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식빵은 양이 어서합니다 어 또 퍼즐을 찾아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어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어? 가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는 거야 어허 어이 젤다 갓겜 지우 어 고티 어? 닌텐도 갓겜 어 진짜 재밌습니다 아 진짜 재밌으니까 ıl마나 이 게임이 유명하냐면 다 알아 다 알아 내려가야지 내려 educación 오 내려가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newest 사제의 의미로 김도랜드에서 러스트 프롬 비욘드 정주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당이 어딨었지? 사당이 어딨죠 여러분? 사당? 아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당역이 있거든요. 사당역 2호선 맞죠? 2호선 사당역 젤다에도 사당이 있어요. 자 저기 보면은 빨간 게 사당입니다. 이제 좀 가다 보면 나올 건데요. 기다려 보세요. 자 저기 와하튼 저기 사당이 좀만 가면 있는데 있어봐. 이게 레전드 들어간 게임들이 항상 레전드인 것 같아요. 미국 오브 레전드 레전드 오브 젤다 에이펙스 레전드 갑자기 무슨 짓이야 꽃을 상처입히면 안 돼 아 사당 주변에 꽃을 심어놨어 밟으면 안 돼 사당 챌린지 꽃을 밟지 마세요 오꼬바야? 이름이? 열심히 심은 꽃 천천히 보고 가 미로찾기 같은 거네 딱 봐도 일로 한 번에 안 가게 돼있죠. 그냥 삥 돌아서 가야 되죠. 이 슬란시키 이거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무기 아니야? 이거 무기? 이거 밟을 수밖에 없는데 돌아가야지. 이우시키 이우시키 아 네 미스터 흑은님 4달러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형이 코에 먹기운 게 더 무섭다. 아 네 4달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하루에 몇 번이고 자본치료가 아니라 자본공인 해제였나?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 팡머로서의 이 마음이 그럴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일깨워주곤 하죠. 저는 이 팡 항상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게임 얘기요? 아 하고 있잖아. 젤다가 아 이거 링크야. 젤다가 아니라 어? 링크라고 100년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100년만에 부활 얘도 부활해가지고 이제 어? 가논이를 때리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어? 근데 그 뭐냐 아신수의 힘이 필요해가지고 그것도 모으고 이제 사당을 돌아다니면서 요 어? 업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사당이 또 이제 힘을 업그레이드 하러 왔어 내가 여기는 또 흐름의 거시기래 아 변수판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얼음을 사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아이스메이커를 이용해서 아닌가? 그냥 타이밍인가? 아 감사합니다. 아 이미 확대했죠? 이거는 뭐 그냥 피지컬인 것 같은데? 핫 핫 강자가 왜 떠다니어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가만있어봐 저걸 건질려면은 으 여긴 얼음 얼음의 그 능력을 사용해야돼 이 아이스메이커를 이용해서 이걸 끄집어낸 다음에 끄집어 끄집어내서 아 이 짐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거를 들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터뜨려야 돼 이거를 어 일단 여기다 놔 여기다 놓고 상자를 끄집어내 상자를 끄집어내 끄집어내고 상자 먹어주고 아 네 드레븐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음의 화살 적중하면 부서지며 주위를 얼린다 뜨거운 곳엔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어 벌린다고 얼음의 화살을 사용해볼까 얼음의 화살을 여기다 사용하면 아 그냥 얼음이 터지네 별거 없는데 저걸 깨려면 잠깐만 저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기다 폭탄을 던져서 휙 그냥 쿠킹해서 던져서 터트려도 되지 않을까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구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휙 자 던져서 던져서 터트려 그냥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해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아 네 박터사람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보물상자 하나 못먹은거 같은데 이런 이런 아 자 뭐하는거야 애끼야 뭐하는거야 다시 들어가볼까 야생이 순결을 플레이하는 야생이 김도 너무 무섭다 어 깨져있네 상자 하나 어딨지? 상자 하나 어딨을까요 뭐야 왜 벗고 있어 어딨을까요 어딨을까요 상자 하나 뭐 상자가 어딨을까요 어 상자가 어딨지 상자가 어딨지 상자가 어딨지? 상자가 어딨지? 어 상자가 어딨을까 우리 택기 친구가 상자를 찾을 수 있게 여러분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영차! 택기 친구 상자 찾을 수 있게 힘을 모아주세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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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여기 얼음을 한번 세워주고 아이씨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 놀랐네 데미지 봤는데 이거 뭐지 자 봐봐 잘 봐야돼 이게 이 상자가 이 아래에도 있을 수 있어 잘 봐야돼 봐봐요 지금 상자의 아이콘이 여기에 없잖아요 이 당자 옆에 이게 상자 아니콘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면 상자를 아직 하나 못 먹은 거예요 그럼 어딨을까요 상자는 잘 찾아보아요 물속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속도 잘 찾아보아요 상자 어딨어 이 안에 있나? 여깄나? 상자 어딨어요 상자 찾을 어 저건가? 뭔가 반짝거리네? 뭔가 반짝거리는 상자가 지나가요 저 상자를 꺼내서 먹어버려야겠어요 빨리 저 상자를 먹어버려야지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자석을 이용해보자 저 자석에 이제 붙는 상자일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여럿이 자석에 붙는 상자였어요 오오오 자석에 붙는 상자였어요 자석에 붙는 상자였어요 로바님 아 옷발이 나왔어요 보석이 나와버렸어 저기 그 실례가 안된다면 호춘쿠키 표정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가라 이 사악한 마귀의 종아 사단 마귀의 종자여 너의 이름을 말해라 너의 이름을 말하고 이 세상에서 불러가라 이 사악한 악마야 너의 이름을 말해라 너의 이름 이 택기 아 죄송합니다 오오 좋아 다음 사당 먹어버렸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음 사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당으로 고고씽 살려줘 내 구해줄게 기다려 가만히 있어 거기 걸어간다 이거 이거 어 아 화살 안 바꿨구나 야 녹차라 때 시키는 안되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답례를 받아주세요 원기의 물약 아 저는 강을 보는 걸 좋아해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대재앙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아 그런데 강에 정신을 빼앗겨서 몬스터한테 들키고 말았네요 이제 마국간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어 안녕 잘가 저기로 가야되는데 나는 저깄네 좋았어 시련의 사당을 탐지했어 저 땡금없이 자라나있는 풀이 너무나 수상하군 너무 수상해 허잇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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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허잇쩍 아무것도 아니었고 넌 뭐해 제법 좋은 몸을 하고 있네 거미나 활도 다뤄봤을 것 같아 어때 우리 이가단에 들어오지 않겠어 이가단? 야 이게 간호.. 어? 간호 내 추종자들 아니야? 호가님이 이끄시는 지무스러운 용사를 쓰러트리기 위한 여전투집단? 어? 뭐야? 그 몫임 받아.. 어? 아 녀석 악당이었구나 5250이 제법 좋은 몫 하고 있잖아 터스탕 어샤 우 가자 매우 시하 상품쓰고 출체법쓰는 게임이랑 흡습하게 생겼따 멈추었나? 칼날 바나나 뭐야 닌자야? 아 돈주네? 이가단이 쓰는 한손검 오오 여긴 뭐지? 어? 이 녀석 여깄네? 2페이지로 만들어졌다. 당사합니다. 뀨웅 너 또 만났구나 난 코로그의 숲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길을 잃어버렸어 마구깐사란 말로는 이 부근은 중앙 하이랄이래 뀨웅 그럼 코로그의 숲은 아직도 더 더 북쪽이라는 거지 뭐 모처럼이니 조금 더 여기서 느긋하게 있다 갈래 이 냄새 코로그 열매? 뀨웅 너 숲의 아이들한테서 코로그 열매를 되찾아줬구나 그럼 코로그 열매를 주면 주머니를 크게 해줄게 두개 줘 네 주머니가 커진다 너 열매 쌓여있잖아 두꺼웅 말고 코로그 열매를 보여주는거야 짠 짜자자자잔 됐다 됐다 커다래 졌다 무기 주머니 아아아아아 어라라 주머니를 더 크게 할려고 그럼 크게 해줄게 아 네 환자아닌님 25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됐다 됐다 커다래 졌다 방탈 주머니 이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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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녀석 여기까지 왔었구나 아 네 식방구는 야옹이 감사합니다 칼날 장수풍뎅이를 주면 파워 물약을 준다고? 안돼 물약은 안돼 좋은거 줘야돼 좀 더 좋은거 없을까? 일단 주지말까? 주지말자 하하하하 김동 억텐 그만 김동 당신 의외로 짠돌이군요 좀 더 허쾌한 청년일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테리가 사람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어우 안타깝네요 다음에 또 부탁해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주머니가 있다 그중에는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것도 철교 퍼즐인가 하지만 이제 어줍지 않은 퍼즐은 두렵지 않아 자 보라구 자석을 이용하는 퍼즐이군 자 이 퍼즐을 푸는법을 알려주지 일단 한칸을 쌓아 그리고 두칸째 두칸째를 약간 틈이 생기게 쌓는거지 뭐야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 아잇 짠 호박 어 그래서 저 긴도방송은 가장 많은 희생자를 추구한다 희생자에는 자신도 포함된다 저기 올라가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 근데 너무 쉬운데 그냥 쌓고 올라가면 되는거 아닌가 이걸 과연 퍼즐이라고 봐야될까 이 남자 내가 섹시하다 이건 뭐 응애 퍼즐인데 저 위에 있는 판때기를 안써도 돼 저기 올라가는 법 스포합니다 천막 울림보 쓰면 아 모자라네 모자라네 젤다의 전설은 만 12세 이용 가능 게임입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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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el 이게임 나온지 얼마나 됬지 나온지 좀 되지않았나 떨어뜨리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될까 이걸 어떻게 써야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고 음 잘 아 아이씨 그렇지 여기서도 잘 스테미너를 선택한 림프였다면 즉사였다 하 아 된것 같아요 된것 같죠 흐우우우우 하하하하하하 아 네 이행행님 감사합니다 자 이다음은 어디로 갈까 지금 3개 있으니까 하나를 더 채우고 싶은걸? 그렇다면 저기로 가볼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기 올라가면 사당이 있다고 가자 사당은 맞는데 녹색이거든 올라가야 돼 오우 메뚜기 아 비와서 미끄러진다 아 짐이 아 비오고 지랄이야 이분 심수는 언제 잡아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시단가 요정 쓰러졌을 때 주머니에서 튀어나와 바로 상처를 치유해준다 허우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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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다인이라고 이야 소년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나는 대요정 즉 그출라 과거 이곳은 아름다운 셈이었어 해마다 현상되는 루피가 줄어들어 힘을 잃고 이 지경이 되었지 큰 것인다 그러니 부탁이야 꽉잡아 돈 좀 줄래 백원만 있으면 돼 내가 힘을 되찾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백원만 백원만 줘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힘이 넘쳐 흘러 아하 가능 아 아 아 아 아, 얜 뭐 요정인가 보지? 아, 거대 요정 재료만 갖고 오면 옷을 강화해 줄게 강화한다 어떤 옷을 강화하고 싶지? 은밀 마스크가 은밀초가 필요하고 은밀셋을 강화해 볼까? 일단 은밀셔츠 부탁한다 아, 내 뒤에서 올려주오니 감사합니다 글라이밍 장비 글라이밍 장비 돈이 없어 아, 내 게임 올인일 감사합니다 날개 아, 왜 또 나와? 들어가 아, 내 거죠 마지막으로 빅 자, 이 녀석 리자 알 스피어 이거보단 낫겠지 리잘포스의 뿔 리잘포스의 발톱 가타쿠스의 사다 녀석들 내가 접근하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은밀셋이라 그런가? 은밀셋이라 그래 좋았어 역시 은밀셋이야 사당 사당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야숨 다시 하고 싶어도 불량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도영이 정주행해 주는 것 같네요 아 네키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엔딩 달리겠습니다 물론 편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언젠간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여기도 퍼즐이 있네요 음 구슬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퍼즐 같죠? 하지만 구슬을 집지는 못하고 그리고 얼음을 이용해 볼까? 이렇게 이걸 들고 저 가운데 쟁반이 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쟁반에 놓는 것 같은데 아아 저 안에 던지는거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들고? 저 안에 던지는거지 허잇 아아 어떻게 던질까 방법이 있을까? 이게 점프해서 던지기가 안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역시 타임록을 사용해야겠지 자 여기다 놓고 타임록을 사용해서 멈추고 이런 아이템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앗 이게 아닌가? 저 쟁반의 의도가 이 정도가 있을텐데 길어서 건져서 아아 알았다 이런거였구나 응? 금붕어 낚시같은거지 흐흫 자 이렇게 뜰채로 건져서 형 나이제 잘게 잘 자라고 윙크와 잘자요 항원해줘 사랑해 당신들이 최고의 잘자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플러스 아 하나면 돼? 하나면 되는구나 어 어어 이건 뭐야 뭘 어떻게 해야되지? 쟁반을 다시 가져와서 쟁반을 저기다 올리면 쟁반을 저기다 올리면? 오! 오오 예스 좋아좋아좋아 쟤 오 암 ук 암 암 암 암 어디에 놓으면은? 또 열리면서? 구슬이 들어가고? 문이 열리겠지? 좋았어 아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특기야 진정해 건들지마 이분 왜 옷을 벗고있나요? 아 날씨가 더워서요 이 방송하는 방은 컴퓨터가 두 대가 돌아가고 모니터 네 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덥거든요 보물상자 어딨어? 분명히 이 안에 있어 어딨을까? 응? 하하하하! 물이 빠지면서 보물상자의 위치가 드러났군 보물상자의 위치 조라의 대검 조라 어이없는 하하하하 이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하였다 여신 하일리아의 가오가 함께하길 자 이번엔 스태미너 히이익 모니터 마신일에 봐야 된데라고 기공파 한방이면 깨끗듀 뒤진다니까 아 오늘도 신수는 해방하지 못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샌드위치 하나 먹고 갈게요 안녕 안녕 안녕